2021 뉴스 신뢰도 높은 나라 탑10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2021 뉴스 신뢰도 높은 나라 탑10 어떤 나라가 순위권에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장 탑10을 알아보기 전 먼저 세계 주요 국가들의 뉴스 신뢰도입니다 46위 미국 29% 44위 프랑스 30% 39위 한국 32% 35위 영국 36% 29위 홍콩 40% 27위 이탈리아 40% 22위 일본 42% 21위 호주 43% 19위 캐나다 45% 11위 독일 53% 이어서 뉴스 신뢰도가 높은 나라 탑10입니다 10위 아일랜드 53% 9위 라이지리아 54% 8위 벨기에 54% 7위 브라질 54% 6위 노르웨이 57% 5위 네덜란드 59% 4위 벤마크 59% 3위 포르투갈 61% 2위 케냐 61% 1위 핀란드 65% 한국은 2016년 22% 2017년 23% 2018년 25% 2019년 22% 등 매년 최하위권을 기록하다 2020년 11%가 올라 32%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솔직히 저 또한 뉴스를 그렇게 신뢰하진 않는 것 같아요 요즘엔 또 유튜브에 가짜 뉴스도 많이 돌고 뉴스가 진짜 뉴스인지 의심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거짓인지 참인지 구분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겠죠 현명하게겠죠 이번 시간은 뉴스 신뢰도가 높은 나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의 영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